미국의 전몰용사들은 모두 루저, 패배자다, 괜히 끌려가서 목숨을 바친 호구들이다, 트럼프가 한 막말입니다. 이런 막말을 매일 쏟아냈는데도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트럼프는 푸틴은 천재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데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래 숨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샤이 트럼프라고 합니다. 샤이 트럼프들은 트럼프가 막말을 하면 할수록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샤이, 부끄럽다는 말은 얼굴이 빨개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샤이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손바닥으로 셔트 가렸다는 뜻입니다. 샤도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도 햇빛을 셔트 가리면 생기는 어두움입니다. 내 그림자는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 왜? 내가 햇빛을 가렸으니까. 하이드, 숨는다라는 말은 자신의 몸을 무엇으로 셔트 가렸다는 뜻입니다. sh가 h로 축약됐다. 하이드 앤 시크는 숨바꼭질입니다. scene은 원래 연극 무대의 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연극의 무대를 셔트 가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scene이 연극의 장면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연극의 막이 오르면 연극의 첫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손브레로는 멕시코의 그늘모자입니다. 스페인어 손브루는 영어로 shadow 그늘입니다. 엄브렐라 우산은 피를 셔트 막아주는 천조각이라는 말입니다. 손브루에서 s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캐노피도 천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캐노피는 원래 모기장이었습니다. 그리스어 캔은 피부를 커트 뚫고 피를 빨아먹는 모기라는 뜻입니다.